덩어리가 나오는 이곳, 곤이 위천의 일부 포인트에서 노란붕어를 보여주셨네요. 오이구 제보 크네요, 이거. 네, 이거 6월 10일에 보여주신 그림이에요. 네, 이곳을 또 침투해서 갔습니다. 갔다니면 또 나오네요. 네, 노랗고 아름답고 예쁩니다. 풀 속에서 헤쳐나온 붕어라서 그런지 더 황금붕어입니다. 곤이 위천이고요. 우리 박초사님이 주신 위천의 붕어 조항을 보여드립니다. 오우, 38분에 좋습니다.